자, 이제 다 같이 가 자, 이제 다 같이 가 됐다 누가 꼬치게 누가 꼬치게 누가 꼬치게 누가 꼬치게 찰칵 찰칵 핑크 이쁘게 찍어줘 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좋은 이유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합니다 어머님들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 한창 그림 그릴 때 어머니가 맨날 내한테 버거야 해바라기 그림 좀 그려줘라 해바라기 그림이 집에 돈을 부른단다 해가지고